검찰과 변호인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1심 선거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에 선거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25일 실시됩니다. 송승천 전 체육회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오영덕 제주스포츠클럽 회장과 신진성 전 제주도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출마했습니다. 선거인은 체육단체 관계자 254명이며 투표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실시되고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 발표가 진행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일본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도 함께 참여하며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쓴 제일본 제주도민들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와 오사카 직항 여객선이었던 군대안 개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도라르방 재막식도 열립니다.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1년에 200만 원까지 숙박비와 교통비,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토지 반환 소송이 한창인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예정 부지 근처에 최근 타운하우스가 들었었는데요.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 허가 과정부터 마을에서 말이 많았는데 서귀포시가 소송 중인 땅 일부를 진입로로 허가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타운하우스. 이 타운하우스 5동은 지난해 9월에 중공됐는데 진입로는 눈에 찌지 않습니다. 자갈밭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무효 판결로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주차장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았을까. 타운하우스 부지에서 이어지는 도유지와 JDC가 매입한 토지 300여 제곱미터를 서귀포시에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판결로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소송 결과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면 타운하우스 부지가 맹지가 될 수 있는데도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준 건 특혜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도로나 여기 주차장이나 다 JDC하고 소송 중인 땅입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넣었다는 것은 너무 큰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현재 JDC가 매입한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토지가 반환돼 맹지가 될 경우 허가를 내준 행정의 부담은 물론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새로운 진입로 개설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반환이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국공유지 도로 점유 사용 허가 자체가 무혐의하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 접근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여의치 않을 것이다. 타운하우스에 전력 공급을 할 전신주 2개가 반환 소송 중인 땅에 설치된 것도 논란입니다. JDC는 소송 중인 땅인데도 전신주를 설치하겠다는 한전에게 저명료를 받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JDC는 자신들이 현재 땅의 소유자이고 공익의 목적을 위해 허가를 한 것이며 원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와 JDC가 개인 사업자의 타운하우스를 위해 토지 반환 소송 중인데도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제주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해 경북에서만 영양군 인구와 비슷한 1만 5천여 명이 자연 감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북의 소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김경철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영양군 청기면의 주택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길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는 7명이었는데 21년 3명, 22년 2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출생하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에는 청기면에는 출생하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영양군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 출생하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고작 29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고, 경북 평균을 웃돌던 합계 출산율까지 3년 전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며, 울릉도 다음으로 적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출산 꾸러미 이런 걸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할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입학생 한 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이 동네 학년 인구 중에는 입학생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됐고... 이곳 임동면에는 30여 년 전 초등학교만 6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이 학교 하나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도 10년을 견딜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금방 동네도 소멸되는 현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아이는 없는데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성군 점곡면의 한 마을. 주택과 가축을 기르던 축사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고,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런 빈집이 의성에만 2천 곳 넘게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의성군의 고령화율은 45.5%, 군민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건데, 전국 1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라가지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사망에 따라서 자꾸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화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에는 영양군 인구와 비슷한 1만 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만 모두 9건입니다. 여기에 최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째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해왔고, 지난 2021년 7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수감됐다 처형된 고 박생규 씨 등 무관 민간인 희생자 29명에 대한 재심도 무죄를 선고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갈 길은 멀고 나아가는 여정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 건은 7,460여 건에 그치고 있고, 현재 2,120여 건만이 중앙위 심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돈은 여순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올해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가 한 2,500건 정도 조사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포함하면 4,700에서 한 5,000건 정도, 비율로는 한 67%에서 한 70%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앙위에서도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더욱 확장된 보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이번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개 속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제22대 총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내용은 조사기한이랄지 그렇게 다 명시가 됐고,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국회의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우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국단위 전담부서를 동부적 본부로 옮겨오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오늘부터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3.2도로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서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춥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서해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대도 발달시키겠는데요. 제주도에 모레까지 폭설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단 내일까지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중산간 지역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돼서 오늘 오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밤부터 해안 지역에도 눈이 오기 시작할 텐데요.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은 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과 비가 얼어서 산간 지역에서는 빈판길도 예상됩니다. 어제 밤 사이에 산지에 내린 눈비로 인해서 현재 1100도로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승생 3거리부터 구탐라대 4거리까지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1100도로 이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체감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남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체감상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부와 동부지역 영하 2도, 서부지역 영하 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더 내려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제주도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물결이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부터 차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51회 한라산 만설제가 어승생악 일대에서 봉행됐습니다.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이 주최하고 제주 산악회가 주관한 만설제는 국민의뢰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분향과 헌주에 이어 재문을 낭독하고 격려와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례에 함께하며 한라산 보호와 올 한해 산악인의 무사한 영,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 등으로 제주산 월동무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이 자율 생산 감축에 나선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추가 안정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석유포시 성산읍 월동무 생산 현장을 찾아 정부의 월동무 비축 수매를 늘리기 위한 추가 수급 안정 대책을 요청하고 자율 감축을 진행할 작업단 운영 경비 6,2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산 월동무는 적정 재배 면적을 500여 헥타르 초과한 5,091 헥타르에서 재배되면서 20kg 기준 도매가는 8,900원대로 지난달보다 1,0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귀포 시내 일주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와 4시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두 차례 진행되며 서귀포회 중에서 삼성여고 구간 2.8km의 노선 선정 계획과 교차로 형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해당 구간이 포함된 지방도 1,132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스표gel SandESE 보시다시피 얼마나 second을 celebrate whether 좀 niveau layămhas érioど движ enforcers COVID-19 막바타타타타?. 감사합니다.